브레이크 샷 아무리 같은 각도 같은 힘으로 쳐도 번번이 공은 다른 형태로 흩어져 버려요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샷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닥치고는 가지런한 일상을 순식간에 흐트려놓습니다 그런 변화 앞에서 대부분의 청춘들은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시 그때로 들어간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게임이 시작됐으니 겁내지 말고 즐기라고 말이죠 게임이 시작됐면서 üst rev his